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발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여러가지 바이러스 문제 이것 때문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면 실제 가서 듣는 것보다는 상당히 집중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려워서 그런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부쩍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 저하 이런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조금 뇌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먼저 이 도파민 이야기 이게 올해 나온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도 집중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케이스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게 직접 제가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31살 찬우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상업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게 되면 될수록 더 불안함도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몇 번 이제 사법고시를 실패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압박감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봤더니 이렇게 도파민이 좀 충분한 경우에는 집중력이 잘 유지가 되지만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 집중과 이런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뇌의 어떤 기능상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중력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뇌의 호르몬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보통 ADHD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약들은 뇌 안에 도파민이 아닌 또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좀 올려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중력 그러면 이런 도파민 또 노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잡음 또는 여러 가지 잡생각 이런 것들은 다 억제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에 확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 가운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상태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양의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이 뇌에 존재를 해야 내가 잡념이 없어지면서 한 가지 생각에 확 집중이 되는 이런 상태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호르몬이 부족해진 상태 특히나 너무 적어진 상태에서는 이 잡생각들이 자꾸만 튀어 올라와서 이걸 하고 있다 보면 옆에서 튀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걸 자꾸만 방해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해져서 또 좀 쉬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돼야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뇌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이 집중 상태가 안 되시는 거죠. 이 집중 상태가 병원에서는 그분의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플린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호르몬 부족 때문에 이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로 이런 호르몬이 보충이 되면서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집중력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한테 이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렸더니 훨씬 이해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냥 놀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DHD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놀고 있는 상태에서는 워낙 산만한 게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그래서 집중력 검사라는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뭔가 학습을 시키는 시간을 갖듯이 일정 시간 집중을 해야 되는 과제를 주면서 이 친구가 이런 상태가 잘 되는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보통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한 30분은 여기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일로 갔다가 뭐 한 1, 2분 만에 다시 이 상태로 오는지 그래서 ADHD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 올라갔다가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점점 정상적인 아이들이 보통 발휘하는 수준에 비해서 아 통계적으로 이거에는 너무 못 미친다 라는 식으로 기준점을 넘어갈 때 아 이 친구는 집중력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병은 아닌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늦는 아이들은 저희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늦는 아이들 그냥 저희가 데리고 놀았거든요 약간 놀리기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왕따를 시키거나 뭔가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늦는 아이들이 그냥 조금 빠른 아이들 사이에 흡수가 돼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느리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다 뭔가 왕따의 은따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안 좋은 습관이 습관화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어려서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만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습관이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만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반감 뭐 좀 서운한 느낌 이런 게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좀 공격적인 이런 행동으로 습관화되고 그래서 이제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방치가 되고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식의 두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고착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ADHD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심리적인 상처만 받지 않으면 아이가 충분하게 성장이 돼서 발달 지원이 회복이 되는 이때쯤 집중력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약물 치료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친해지고 싶고 놀고 싶은 그 아이들 또래 안에서 뭔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최대한 짜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치료라는 거 결국 이제 시간이 점점점점 지나서 발달 지원이 없어지면서 해결이 되게 되면 결국 약 없어도 그런 아이들과 이제 비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때까지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게 소아기 때 진행이 되는 이제 ADHD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뇌 안에서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뇌예요 가장 늦게 발달하는 뇌 그래서 이런 검사상에 전두엽 발달이 얼마나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사실은 컴퓨터 앞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1이면 눌러야지 하고 누를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5살, 6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검사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발달 지원이 굉장히 심하고 이거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는 검사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잘 생기지 않고 이 검사를 내가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시기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시기에 검사를 해서 ADHD 수준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ADHD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만 6세 이상, 만 6세 이상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받고 말씀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